속보입니다 이 속보 정말 대단한 속보입니다 지민씨가 이번 무대 등판을 까고 무대를 산다는 속보가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제보를 받았는데요 한번 따라가보시죠 등판을 까고 무대를 산다는 제보를 받고 왔는데요 사실인가요?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줄까요? 신기하네요 다에요 그게? 네 다음 속보입니다 아니요 제보만 하고 끝이 나는게 다에요? 좀 더 알릴 기회를 주세요 아 네 한번 말하세요 이렇게 뭐 소개를 좀 대단하네요 신기하고요 다음 속보입니다 네 이 속보 아주 놀라운 속보죠 제 옆에 지금 아 난 지금 외계인이 있습니다 네 한번 따라가보실까요? 아 진짜 이상해요 진짜 재밌었고요 스피드 퀴즈 한다는데? 감사합니다 희 olarak 장연 pressured 감사합니다.